자 이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개강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으로 임명된 15번째 사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은주 변호사님 이제 뭐 이번 국회 들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이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유명 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그 소리 지르는 청문회를 뭐하러 하는지 이런 또 의문이 드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이제 또 청문보고서가 없이 또 통일부 장관도 임명 제과가 됐는데요 사실 저 장면에서는 이제 여야의 협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지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과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또 이동관 후보자로 촉발되는 이제 청문회나 관련된 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또 쟁점 현안들이 부딪히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과연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하고 통합을 할지 이 방향을 찾아야 될 텐데 사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도 이런 통합의 행보와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개각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좀 국정 쇄신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수혜요. 이게 원래는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거예요 따라서 환경부도 계약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문체부 있잖아요 이런 데 부서가 계약 대상이 오르내리고 있고 저는 이번에 통일부 장관요 아주 저는 적임자로 봐요 이제 통일부가 북한에 퍼주는 북한지원부가 아닙니다 통일부는 그리고 우리 헌법질서는 자유민주 통일이에요 김용호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과거에 3대 세습 체제 레짐 체인지를 이야기했다 해서 이게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자유민주 통일은 3대 세습이 끝나야 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통일부 역할은 북한의 인권 문제 또는 우리 탈북자를 보호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역할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부처도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할 걸로 보이고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이 협치 보고서 채택 없다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이 몇 명인지 먼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건 넘어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시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